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내정자는 2018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사업 전략 및 투자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3대 사업 전략 구조인 네이블 솔루션 플랫폼을 설계하고 안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내 유수의 네이블과 기술 기업의 인수합병과 하이브 기업 공개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상 내정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의 전략 수립과 운영 경험까지 두루 갖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라며 하이브가 음악과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하이브에 합류한 박지원 현 CEO는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박 CEO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 전략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